오늘 공산주의 바이러스 세 번째 시간 여러분에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공산주의의 본질인데 지난번에 한번 했고 오늘 두 번째 해서 민주라는 이름의 독재 오늘 제목이 그거예요 민주라고 하는 이름의 독재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요 근래에 특히 진행되는 그런 일들 보면 정말 민주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완전히 그냥 일당 독재가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 이 책이 공산주의 바이러스라고 한 책인데 서울의 금란교회 김정민 목사님 그리고 젊은 목사님 중에 한 분 이호 목사님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건국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잘 설명해 주신 이호 목사님 두 분이 이제 지은 공산주의 바이러스 이 책을 다섯 번에 걸쳐서 제가 그냥 있는 그대로 그대로 이제 여기 전달하고 있어요 오늘은 여기 나오는 그 두 번째 내용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려고 그럽니다 오늘 제가 설교 이거 전달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하나 읽었습니다 2사에서 5장 20절에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고 어둠으로 빛을 삼으며 빛으로 어둠을 삼고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거 완전히 거꾸로 읽잖아요 거기 가서 보니까 악을 선이라 그러고 선을 악이라 그러고 쓴 걸 단 거라 그러고 이건 누가 읽어도 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요즘 공산주의 또 사회주의자들 때문에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아주 커다란 영적인 스트레스를 겪고 있습니다 제가 출퇴근하면서 요 근래 아마 일선에 사시는 것 같아요 제자광성교회 그 목사님이 차별금지법 때문에 나와서 이렇게 한 10분 정도 발언하는 걸 봤어요 보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특히 연세가 드신 분들이 아우 옛날이 훨씬 좋다 지금보다 먹고 사는 건 옛날에 힘들었어도 그 당시에 이런 육체적인 고통 이런 거는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영적인 스트레스 이런 거 비교가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봤어요 저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옛날에는 나이가 어려서 잘 몰랐는지 몰라도 어쨌든 이렇게 진행되는 거 사회에서 뉴스 되는 거 이런 것들을 한번 보면 정말 이게 그리시도인이 감내하고 살기가 어려울 정도의 그런 일들이 오늘 이제 여기 제목처럼 민주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독재가 그냥 완전 공산당 같은 그런 독재가 이루어진 이런 것도 이제 보면서 또 특별히 국가가 이제 완전히 붕괴가 되고 있잖아요 그냥 돈을 펑펑 찍어서 이렇게 주고 하다 보니 저걸 누가 갚을 거나 한번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다음 세대가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하고 애들은 낳지 않는데 그 아이들이 이 빚 다 감당해야죠 또 나이 든 사람들 다 이거 복지 감당해서 다 먹여서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다음 세대가 그러니 그 다음 세대는 진짜 뼈빠지게 일해도 자기도 먹고 살 게 없을 정도로 그렇게 가난한 이런 시대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진짜 어떻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가 부동산이 그냥 50%씩 그냥 올라가고 이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이게 근데 이상하게 좌파 정권이 되면 부동산이 그냥 고공행진을 해서 노무현 대통령 때 그리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 때가 제일 높거든요 부동산 가격이 참 이런 거 이렇게 보면서 큰일 났구나 이게 그냥 이게 정말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자 세상이 이제 이렇게 되고 있고 그래서 또 전체적인 게 이게 뭔가 이렇게 보면은 결국은 중국 공산당이 이거 배후에다 있는 거예요 심지어 미국에까지도 미국의 정치인들 언론인까지도 다 뇌물을 주고 이렇게 해갖고 미국을 아주 망쳐놓으려고 하는 우리나라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됐는데 마침 그래도 하나님이 트럼프라고 하는 그런 좋은 대통령을 허락해 주셔서 아주 그냥 손발 다 들고 나섰잖아요 뭐예요 지금 중국 공산당 퇴치하려고 아주 들고 나섰잖아요 참 이게 이게 뭐 말이 되는 거예요 중국 공산당을 퇴치해야 되겠다고 미국의 대통령 FBI 국장 그렇죠 그다음에 국무부장까지 나서서 중국 공산당을 저걸 퇴치해야지 되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어서 그래서 그나마 요새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중국 공산당 저거를 퇴치를 해야 결국은 우리나라 문제도 해결이 되고 이게 해결이 되는데 이거 우리가 힘을 할 수 없는데 미국이 들고 나서서 저렇게 해서 심지어 5G 전화통신하는 이런 것들도 영국 뉴질랜드 호주 일본 다 그냥 하나가 돼가지고 중국 공산당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 저렇게 나서고 있는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히 우리나라 일만이 아니라 저 중국 공산당 때문에 저렇게 되는 거다 전 세계가 혼란해지잖아요 저것만 없으면 온 세상이 얼마나 편하나요 저 공산주의만 없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뭐 세상에 보통 우리가 갖고 있는 고통이나 이런 거는 뭐 인간의 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있는 거예요 그 정도 우리가 감내하면서 사는 건 괜찮은데 이거 공산주의는 우리하고는 같이 할 수가 없는 정말 마귀의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 번도 당선돼서 이렇게 돼서 정말 아주 완전히 중국을 쪼개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공산당 다 붕괴를 시키고 공산주의자를 다 잡아놓고 이렇게 하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이 좀 이루어지면 좋겠다고 하는 게 그건 제 생각인데 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는 모르죠 어쨌든 그걸 이제 보면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이번 기회에 완전히 공산주의자들이 퇴치되는 그런 일이 생기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공산주의 바이러스의 책이 상당히 좋은 책인데 오늘 여기에 기록된 두 번째 장 공산주의의 본질, 민주라는 이름의 독재 이거를 그냥 여러분에게 그대로 전달을 합니다 아마 이거 이호 목사님이 기록을 한 것 같아요 이번 장은 그래서 있는 그대로 그런데 워낙 길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반만 잘라갖고 이것저것 다 자르고 이렇게 해서 그냥 있는 그대로 이호 목사님이 여기 서서 그냥 전달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한번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르크스와 앵겔스의 공산당 선언이란 책이 1848년에 출판이 됐어요 지금부터 정확하게 172년 전의 일입니다 마르크스 시론에 근거한 공산주의가 한때 지구에 있는 나라들 절반 이상을 공산주의가 장악을 한 그런 때도 있었어요 그렇게 온 세계를 휩쓸었던 공산주의 열풍 또 공산주의 열풍 때문에 생겨난 그런 공산국가들 거의 다 폐망하고 이제 중국, 북한, 쿠바 이런 나라들만 지금 공산주의로 이제 남아있고 역사의 뒤안길로 다 사라졌어요 역사의 뒤안길로 마르크스가 이 책을 집필한 지 이제 172년이 됐는데 또 사회주의 이론에 근거한 국가들이 무너진 지도 벌써 수십 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오늘날 한국에서 다시 심지어 이 목사가 강단에 서서 이 마르크스주의는 안 된다 공산주의는 안 된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일단은 몇 가지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김철원 교수님이 있습니다 장례고교 신학대학교 신학강 교수님인데 한때 이제 마르크스주의자였어요 지금은 이제 신학대 교수이고 또 목사님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남한의 정통 마르크스주의 이론가들은 자신들의 그 이론적 수준이 이미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을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 초에 있었던 사회구성체 논증에서 이미 증명을 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30년 전에 우리나라에 존재하던 마르크스주의자들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 마르크스주의 수준이 세계적인 수준이 됐다고 이미 공언을 했다는 거예요 30년 전에 이런 사람들의 논쟁을 모은 책이 한국사회구성체 논쟁이라는 그런 책이에요 한국사회구성체 논쟁 세계적인 수준의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이런 책을 내고 가만히 있었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될 텐데 지금도 대한민국에서 정말 어떻게 우후죽순이 일어난다고 하는 게 이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우후죽순 비가 온 다음에 그렇지 이렇게 풀이 그냥 곳곳에서 막 쏘아 나오잖아요 우리가 보통 우후죽순이 일어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어떻게 공산주의자들이 그냥 곳곳에서 우후죽순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맹렬히 활약을 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사회구성체 논쟁 여기에 편집자인 조희연이라고 한 사람입니다 조희연이 누구냐 지금 서울시의 교육감이에요 교육감 그래서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천자유공원 우리가 살고 있는 인천자유공원에 메가도 동상을 아직도 허물지 못하고 있다 허물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켜서 한반도의 공산화를 막은 사람이 메가도 장군인데 그 메가도 장군의 동상을 허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허물어야 된다 그렇죠 또 다른 발언이 이래요 대중과 사회를 좀 더 급진화해서 뚜렷한 계급의식을 갖도록 해야 된다 계급의식 그렇죠 마르크스주의 공산주의의 기본 핵심 이론이 뭐냐 계급 이론이에요 지배자가 있고 그 다음에 피지배자가 있다 창취하는 그런 그룹이 있고 착취를 당하는 그룹이 있다 이런 것들이 해서 계급투쟁을 해갖고 사회를 완전히 혼돈으로 몰아넣는 이게 마르크스주의인데 지금 교육감 그것도 서울시의 교육감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대중과 사회를 좀 더 급진화해서 뚜렷한 계급의식을 갖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는 말을 그냥 공공의원이 하고 있는 거예요 계급의식 이게 2018년에 서울시 교육감이 한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마르크스의 냄새가 풀풀 나는 이런 어휘를 사용하는 인물이 지금 서울시의 교육감입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모든 제국들이 다 무너져 내렸지만 여러분 아시잖아요 소련이 다 붕괴가 되고 동유럽에 있던 공산국가들 다 붕괴가 되고 이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2000년 이후에 2020년 돼가면서 오히려 우리나라에는 마르크스의 이런 사상을 가지고 이걸 전파시키는 사람들이 점점 맹위를 떨치고 있어요 그렇죠? 또 그다음에 2016년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 통진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이 교과서 국정화를 역사 왜곡을 자꾸 하니까 교과서 국정을 해야 되겠다 해서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교과서 국정화 하려고 했던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방송에 나와서 조그만 아이가 인터뷰를 했어요 그 소녀의 인터뷰를 그대로 옮기면 이래요 지금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강력한 힘을 가진 브루주아 계급일지는 모르겠습니다 브루주아라는지 브루주아 저는 프로레타리아 계급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냥 둘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 듣는 분들과 하는데 돈이 있고 뭐 좀 한 사람은 브루주아고 나는 프로레타리아다 하지만 사회구조와 모순을 바꿀 수 있는 건 오직 프로레타리아 레볼루션 혁명밖에 없다 고등학교 3학년 아이가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면서 말 그대로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그 개념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 프로레타리아 혁명 공산혁명을 해야만 이 나라가 올바르게 된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오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 참 어떤 선생님인지 모르지만 정말 어떻게 아이들을 이렇게 제대로 가르쳤으면 이 아이들 입에서 이런 말이 그냥 슬슬슬 나오는지 알 수가 없다 이 짧은 인터뷰에 마르크스의 핵심이론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브루주아 계급 그리고 프로레타리아 계급 사회구조 프로레타리아 혁명 이게 마르크스 주의에서 이야기하는데 그 조그만 어린 소녀가 나와서 인터뷰를 하면서 얼마나 여기에 심취가 되고 여기에 세뇌가 됐는지 그냥 그 핵심이론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현실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이런 사람이 사회에 나와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면 알잖아요 그 공산혁명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쓸 것인가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서울시 교육감에서부터 고등학교 학생까지 한국에는 여전히 지금 이 시간에 점점 더 공산주의인 마르크스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크스와 공산주의를 이해하는 것은 한국의 현실과 위기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그러한 과업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이 지금 목사가 목사가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 공산주의가 위벼가 되고 이게 마귀스 시사람이라는 걸 외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시점에까지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저도 이런 일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말씀만 외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일부가 뭐냐 공산주의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이걸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공산주의의 본질 두 번째 시간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민주라는 이름의 독재 참 얼마나 제목이 좋은지 몰라요 우리가 지금 매일 목격하고 있는 게 이거 아니에요 민주라는 이름의 독재 참 안타까운 그런 일입니다 다시 말해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가 되면 필연적으로 독재 사회가 된다는 거예요 전체주의 사회에 어떤 한 사람의 명령에 의해서 입법 사법 행정이나 하나가 몽땅이다 하나로 이게 돼서 온 사회가 그 독재자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독재 국가가 필연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 대표적인 사례가 저 시진핑이고 더 대표적인 사례가 저 북한의 김정은이라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우리 앞에 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한 사람이 전 국민의 5분의 1이 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이런 나라를 만들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공산주의 유토피아를 이루려고 하면 아까 그 통진구 여학생이 이야기한 것처럼 혁명이 필요한 거예요 혁명 그래서 오늘은 혁명을 하게 되면 그는 반드시 독재가 나온다 일당 독재가 나온다 그러니까 1인 독재 이게 공산주의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 이걸 꼭 이해를 해야 여기서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소제목은 혁명과 권력 이렇게 이제 이오 목사님이 잡았습니다 소련의 국정교과서, 경제학 교과서 그다음에 북한 공산당 간부들의 정치의 경제학이라는 이런 교제가 있는데 거기 가면 이런 말이 기록이 돼 있습니다 사회주의 혁명은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를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걸 사회적 소유로 교체해야 되는 거예요 사회가 공유하는 걸로 교체해야 되는 거고 사람이 사람을 착취하는 제도를 없애버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참 보기에는 듣기에는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이게 이것은 사회주의 혁명으로 개인의 사유재산 사적인 소유를 완전히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혁명을 성공시키려면 그러면 뭐가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권력이 필요한 거예요 권력을 제일 많이 가진 기관이 어쨌든 이 정권이잖아요 정부잖아요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데 많은 조직이 있어요 그렇죠? 그 조직 중에 가장 큰 권력을 쥐고 있는 게 뭐예요 정부잖아요 그렇죠? 어느 면에서 정권이잖아요 그래서 공산주의자가 되면 또 공산주의 국가로 만들려고 하면 어느 누구나 다 권력을 장악하려고 한다 국가의 정권을 장악하려고 한다 그래서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프로레타리아 말 그대로 피지배 계급이죠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정권을 잡아야 된다 국민의 지도적 계급의 지위에 올라가야만 한다 공산주의자의 직접적인 목적은 프로레타리아가 정권을 확립하는 거다 그러니까 정권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공산주의 혁명이 안 된다 그러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정권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노동자 세상 프로레타리아 혁명 떠들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혁명을 이루려면 강력한 힘 정권을 장악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이론을 이렇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런 걸 실천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살아있는 동안에 마르크스가 가장 집중적으로 추구했던 게 뭐냐 힘, 권력, 정권 이걸 얻기 위해서 마르크스가 그렇게 애를 썼다고 합니다 스탈린이 뭐라고 했냐 권력에 관한 모든 문제는 모든 혁명의 근본 문제다 그러니까 이 사회주의 혁명을 하려고 하면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권력을 장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김일성이가 뭐라고 얘기했냐 혁명에서 기본 문제는 정권 문제다 그러니까 정권을 장악하지 않고는 공산주의 혁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공산주의 혁명이 안 된다 그래서 이 스탈린이나 김일성 이런 사람들 김정은이가 다 마르크스가 창시한 그 이론을 실제로 계승해서 이 땅에서 실현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마르크스 이후에 모든 공산주의 계승자들도 한결같이 권력 중독자들이에요 스탈린을 한번 보세요 레닌을 보세요 쿠바의 카스트로를 보세요 시진핑을 보세요 마오쩌뚱을 보세요 김일성을 봐요 그렇죠? 김정은이 보시라고요 완전히 권력을 장악해서 일당 독재 일인 독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권력에 중독이 된다 왜 그러냐 혁명을 이루려면 권력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를 아주 주입을 받았기 때문에 무슨 수를 써서도 권력을 이렇게 차지하려고 하는 게 그게 공산주의자다 그래서 스탈린이 생각했던 혁명의 근본 문제는 말로는 뭐라 그래 가난자 처우를 개선해야 된다 짓밟히는 자들의 인권 문제를 개선해야 된다 착취당한 사람들의 존엄성을 회복 이게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실제 이 사람들이 가장 신경을 많이 쓴 게 뭐냐 권력을 장악하는 거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지 않았다는 거 몇 천만 명 죽는 거를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권력을 장악해서 공산주의 혁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스탈린이 이 한반대에 세워놓은 꼭두각시 김일성이도 똑같아요 수백만 명 죽이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결국은 유교전쟁을 일으키고 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 고통으로 몰아넣고도 그걸 깨닫지 못해요 왜 그러냐 이 권력을 갖고 있어야만 공산주의 혁명을 완성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하려고 하는 건 공산주의 혁명이에요 그 혁명이 일어나야 유토피아가 건설이 되는 거 본인들 이야기하는 그걸 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 혁명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정권을 바꾸고 어떤 식으로든 본인이 원하는 그런 정권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두 번째가 어떤 주제를 우리가 봐야 되냐 그럼 권력을 쟁취해야 되는데 그럼 권력을 어떻게 쟁취하냐는 거예요 권력을 그래서 혁명과 권력을 쟁취하려고 할 때 그 윤리 우리 같으면 정상적인 사람인 것 같으면 내가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그 부자인 사람 죽이고 거기서 빼앗고는 못하잖아요 생각 그건 들지 않잖아요 정상적으로 내가 돈을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번다든지 아버지가 돈을 물려준다든지 어떤 그런 정상적인 방법으로 부자가 되는 거 이런 생각이 나지 저 사람을 밤에 어떻게 해서 습격해서 죽이고 저걸 차지하고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지가 않잖아요 이게 왜 그래요 도덕과 윤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에게는 정상적인 도덕과 윤리가 있어요 저 사람을 죽이거나 저 사람을 어떻게 린치를 가해서 그렇게 해서 저걸 빼앗아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지 않는데 공산주의자들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에게는 윤리와 진리 이런 것도 권력장악의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의 윤리는 혁명과 권력을 위한 윤리 이것만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살기 사람답게 살기 위한 그런 윤리 여러분 윤리라는 게 사람답게 사는 거잖아요 어떻게 사람을 죽여서 저 사람을 그걸 빼앗아서 내가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건 사람다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공산주의자들도 윤리를 이야기하는데 공산주의자들의 윤리는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데 필요한 그런 윤리가 아니에요 인간 뇌물 지키기 위한 그런 윤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철면피가 되는 거예요 철면피가 그래서 공산주의 이론에 어떤 게 있냐 진리에도 계급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리에도 계급이 있다 공산주의자들은 모든 걸 다 계급으로 나누는데 진리와 윤리에도 계급이 있다는 거예요 진리와 윤리 그러니까 부르주아 배웠다고 하거나 지배한다고 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진리나 윤리는 그건 진리나 윤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것만 진리냐 윤리냐 윤리냐 맞는 거냐 프로레타리아가 갖고 있는 것만 진리고 프로레타리아가 가지고 있는 윤리만 사람에게 필요한 그런 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주아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진리 여러분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일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건 진리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자 입장에서는 부르주아 계급을 타도해야 되기 때문에 부르주아 돈 있다고 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건 다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로지 지배받는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진리만 진리고 이 사람들이 옳다고 느끼는 윤리만 윤리라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기독교 안에 우리가 해방신학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해방신학 이 이론을 신학에 그대로 적용이 되면 해방신학이 된다는 거예요 해방신학에는 어떤 이론이 있냐 편들기 이론이 있다는 겁니다 편들기 하나님이 누구의 편을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의 편을 드냐 예를 들어 여러분 추레굽기 가서 보시면 거기 이집트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종살이라는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종살이라는 노예들하고 그다음에 이집트의 파라오가 가서 싸우는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들어주셨냐 그렇죠? 그러면 누구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살고 있는 이 사람들 이 백성을 편을 들어주지 않았냐 이들의 이론에 따르면 이집트 여기는 브루주아 계급이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은 프로레타리아는 성경을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프로레타리아다 그래서 그 대목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편을 두는 분이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의 노예 편을 들어주신 거 하나님은 지금 20세기 21세기에 부자와 가난한 자 중에서 누구 편을 드시겠냐 이렇게 끌고 나가는 거예요 지금부터 한 3,500년 전에 이스라엘이 종로로 탈 때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들어주셨어요? 이스라엘 노예살이 하는 그 사람들 편을 들어줬는데 그럼 우리 교회 안을 이걸 들고 들어와서 그럼 21세기에 우리가 여기 있는데 그렇죠? 여기 가난한 자와 그다음에 부자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들어주실 거냐 편을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럼 답이 나오잖아요 누구 편을 들어주실 거예요? 가난한 자의 편을 들어준다는 거예요 무조건 가난한 자의 편을 들어준다는 겁니다 성소수자의 편을 들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착취를 당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해방신학의 편들기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마르크스의 진리의 계급성에서 파생된 신학적인 이론이에요 이런 윤리나 도덕과 진리에도 계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이론이 맞는지 우리가 믿는 사람이 이런 거 얘기하면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교회 안에도 이 이론이 맞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게 이제 묻는 겁니다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이 싸우면 하나님은 누구의 편을 들겠냐 누구의 편을 들어요 하나님은? 옳은 사람의 편을 들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옳은 사람의 편을 드는 거예요 옳은 사람의 편 하나님은 무조건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 출애국기 23장 3절 이런 데 가서 보면 어떤 사람이 가난하다고 해서 재판을 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하다고 해서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저 사람 잘했다고 그렇게 재판을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동시에 하나님이 부자 편을 들지도 않아요 재판을 공정하게 하라고 하나님이 수십 번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재판관들은 부자라고 해서 부자 편 들지 말고 가난하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 편 들면 안 된다 그러니까 부자하고 가난한 자가 싸우면 하나님은 계급에 상관없이 어떤 편을 드냐 옳은 편을 드시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 심정적인 좌파들이 많거든요 심정적인 좌파가 그래도 좀 가난한 사람 어떻게 해야 되지 않냐 아니 옳지 않은 걸 어떻게 옳다고 가난한 사람 편을 들 수 있냐는 거예요 무조건 들어야 된다는 게 해방신학이에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은 계급에 따라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부자도 있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가난한 자도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다윗도 부자였고 다니엘도 고관 지금식으로는 총리였고 요셉도 총리였고 그렇잖아요 바울과 같이 어느 누구보다 공부 많이 한 사람도 있었고 그렇죠? 또 베드로같이 아모스같이 공부 많이 못한 그런 사람도 있고 농부도 있고 다 있는 거지 계급에 따라 사람을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하나님이 취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르크스 주제아들은 뭘 하냐 편을 꼭 가릅니다 네 편 내 편 내 편이 한 거는 무조건 진리고 정이고 옳은 거예요 지금 돌아가는 일을 한번 보세요 내 편이 한 건 그냥 무조건 다 옳고 다 숨겨줘야 되고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편이 한 거는 다 증오해야 되는 거다 조금 부르조할 거니까 이런 방식으로 계급을 나눠서 말 그대로 국가를 이분화해 갖고 이렇게 해서 국가를 파멸로 인도는 이런 것이 바로 마르크스 주의다 이런 것들은 이제 기억하면서 우리나라에도 1970년대에 난민전 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공산주의 혁명을 꿈꾸는 자들이 난민전이라는 단체를 조직하고 김일성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그런 편지를 썼어요 제가 누구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요새 청문회 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도 이렇게 충성 맹세하고 그렇죠 그들은 칼을 들고 재벌의 집을 습격해서 경비원을 찌르고 달아났어요 이런 짓을 한 폭력붐들이 노무현 정권 당시 민주화 투사로 인정을 받고 국민 세금으로 엄청난 보상금도 받았어요 살인미수가 왜 민주화 운동이 되고 살인미수범이 왜 유공자로 선정이 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지금 이호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가능하냐 계급투쟁을 위해서 저지른 모든 일은 그들의 생각에는 윤리적인 일인 거예요 그게 살인미수가 되든 뭐가 되든 공산주의 혁명을 이루기 위해서 계급투쟁을 해야 되잖아요 이때 하는 그런 모든 일은 공산주의자들의 편에서는 아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일이다 이게 바로 공산주의 사상의 악마성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의 신조어 시팡 레닌이 만든 걸 가서 보면 어떠한 행위도 심지어 살인이나 부모에 대한 밀고도 공산주의 목적에 도움이 되면 정당화된다 우리 6.25 전쟁 났을 때 공산주의자를 밀고 내려오고 또 밀려 올라가고 이렇게 하면서 심지어 부모도 가서 죽이고 형제도 죽이고 하여튼 공산주의자는 무서운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아버지가 5년 동안 공산지하에 있다가 얼마나 공산당이 무서운지 방공포로 속방할 때 안 간다고 안 간다고 너무 무서워서 그건 사람 사는 사회가 아니다 이게 공산당입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위해서라면 무슨 짓을 해도 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선과 악의 이런 개념이 공산주의를 위한 건 무조건 선이고 공산주의가 아닌 건 무조건 악인 거예요 무조건 악이다 그러니까 법률을 위반, 거짓말, 속임수, 사실 은폐다 이런 거는 이 사람들은 그냥 예서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실제로 종북 좌파들을 만나보면 어찌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밥 먹고 하는 일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속임수에 능하도록 밥 먹듯이 거짓말하고도 어때요?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인간이 돼 있다는 거예요 죄책감을 왜 그래요? 공산주의 혁명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거라고 하면 무슨 일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윤리적인 그런 행동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모가 미심적인 행동을 한다든지 그럼 북한에는 어떻게 해요? 5호 담당제하고 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공산당 간부들에게 알리라고 얘기하잖아요 형제 자매 간에 심지어 부부 간에도 아이들이 배운 그대로 행동한 사례가 많아요 그래서 모든 공산주의 국가에 나타난 현상이 뭐냐 자기 부모를 고발해서 수용소에 보내는 소녀 소년들의 동상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너 잘했냐 저 소녀가 얼마나 잘했냐 아버지 엄마 공산당이니까 반대하는 거 이거 이거를 우리 정부 당국이 알리고 말 그대로 애국자가 되는 거죠 이런 인간을 만들어 놓는다 이게 공산주의가 피도 눈물도 없는 거예요 이게 그냥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걸 보면 우리가 지난 한 3년 동안 일어난 일 한번 보세요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인가 그냥 나타나면 철면피잖아요 여기 나와서 철면피 이게 그렇죠? 이런 인간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혁명을 위해서는 그러면 본인들이 하는 어떤 일도 다 선이라고 생각하는 이게 이렇게 세뇌가 돼서 구조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요 우리 일반 사람들이라면 느끼는 그런 죄책감이 이 사람들에게 없다는 거 그러니까 자식들을 공산주의라고 만들면 부모가 땅을 치고 후회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세 번째 이제 유토피아를 이루기 위해서 혁명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권력을 장악해야 되고 그걸 하기 위해서 윤리와 도덕까지 다 바꾸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거 혁명을 하려면 이 권력을 조직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직화 저도 참 이번에 이 공산주의 바이러스 여기 나와 있는 이 글을 읽고 야 진짜 처음 좀 쇼킹하다고 생각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야 진짜 이런 게 가능할까 이런 게 가능할까 그게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게 실질적인 그러한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이 안에 적은 거예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노동자 농민을 이렇게 위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최종 목표는 권력 쟁취해야 해요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 이게 공산주의자들의 윤리입니다 그러면 이런 윤리를 가지고 그다음에 하는 게 뭐냐 조직을 만드는 거예요 조직 아주 뛰어난 정의 요원을 선발해서 직업혁명가로 직업혁명가 프로페셔널로 철저하게 훈련을 시켜요 지금 나와 있는 사람들이 30년 40년 동안 프로페셔널 공산주의 직업혁명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직업혁명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다 엄격한 비밀활동을 통해서 정권을 무너뜨리고 권력을 차지해야 한다 이게 공산주의 혁명의 기본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우리가 질 수밖에 없느냐 질 수밖에 없는 게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직이나 공산당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직업혁명가를 만든다는 거예요 직업혁명가 밥 먹고 나서 하루 종일 24시간 그렇죠 1년, 2년, 3년, 10년, 20년, 30년을 직업적으로 공산당이 혁명을 하는 그런 사람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에 들어가면서부터 이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공부 다 때려치우고 오직 그것만 해서 20살, 30살, 40살, 50살이 되는 그 일만 하는 그러한 직업혁명가를 만드는데 어떻게 우파에 속한 사람이 이걸 할 수 있는 우린 가서 일을 해야죠 뭔가 둘을 창출해야죠 그렇죠? 이거 하는데 바쁘잖아 애들을 키워야 돼 이거 하는데 이거 하는 동안 한쪽에서는 직업혁명가로 훈련을 20년, 30년, 40년을 지키니 이걸 어떻게 이길 수가 있느냐 그렇죠? 지금 그런 상태가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길 가서 보니까 아주 쇼킹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1917년에 러시아에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났는데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날 때 그 당시에 당명은 사회민주노동당이었다 그래요 나중에 이제 레닌이 마르크스주의 이론을 도입하면서 공산당으로 바꾼 거예요 처음에는 사회민주노동당 그런데 혁명이 일어나기 14년 전인 1903년에 사회민주노동당 2차 당대표가 열렸어요 그러면 당대표가 열리고 그러면 뭐 또 뽑아야 되고 그러니까 뭐가 있냐 당원이라는 걸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나라도 모든 당이 있으면 당원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회민주노동당의 대표적인 지도자가 누구냐 마루토프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때 이제 문제가 된 게 뭐냐 당원의 자격을 뭐로 할 거냐 당원의 자격 그렇죠? 마루토프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 일단 공산당이 사회주의 노선에 동의하고 당이 추구하는 그 노선에 동의해야 당원이 되고 두 번째 당비를 납부하면 당원이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것만 하면 되지 그 이상은 필요치 않다 그런데 누가 들고 나서냐 레닌이라고 한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레닌 그렇죠? 레닌이 뭐라고 얘기했냐 이 두 가지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이게 돼야만 당원이 된다 공산당 당원이 된다 그게 뭐냐 직업혁명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레닌이 들고 나온 거예요 공산당의 당원이 되려고 하면 직업혁명가가 돼야 된다 말 그대로 프로페셔널 공산주의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 여러분 여기 직원 아르바이트 하는 직원이 있고 그 집에 주인이 있어요 가게를 누가 더 열심히 일하겠어요 여러분 누가 더 열심히 일하겠어요 아무래도 자기 사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열심히 일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처럼 느슨하게 하지 않고 취미생활 이렇게 즐기는 것처럼 여유부리지 않고 봉사활동처럼 선심 쓰는 사람은 공산당 당원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직업이 뭐예요 이건 전문성을 바치는 그렇죠 이런 분야가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레닌은 뭐라고 얘기했냐 당비 내는 거 공산주의 이런 노선 따르겠다는 이거 갖고는 공산당 당원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뭐가 돼야 되냐 직업혁명가가 되겠다고 약속을 해야 그래야 공산당 당원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30년 40년 전에 이 땅에 존재하던 그 사람들 대학에서 세뇌받고 할 때 그때도 약속한 게 직업혁명가가 되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직업혁명가 그래서 그날 하루 종일 레닌하고 마르토프하고 종일 싸운 거예요 이걸 가지고 당원이 누가 되느냐 앞에는 두 개 하지만 되면 된다 레닌은 그리고 두 가지 필요 없고 직업혁명가가 되는 거 이걸 맨 앞에 넣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돼서 결국은 투표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투표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은 마르토프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내놓은 거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A라고 하는 그런 당의 당원이 됐어요 그럼 거기 당원이 되려면 그 당에 그 노선이 있는 거 내가 동의하고 당원이 되기 위해서 한 달에 만 원이 내라는 당원 회비만 내면 그러면 당원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너무나 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투표를 하면 당연히 마르토프가 얘기한 것처럼 그 두 가지 조건만 지키면 당원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투표를 했는데 투표를 까고 나니까 글쎄요 어떻게 됐냐 레닌이 주장한 게 그렇죠 그게 채택이 된 거예요 그거 두 가지 하는 거 소용이 없고 가장 먼저 뭐를 해야 되냐 하루 종일 그다음에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그다음에 1년 내내 10년 20년 내내 공산주의 혁명이 성공할 때까지 프로페셔널 직업을 가지고 직업으로 생각하고 공산당을 하겠다는 약속을 해야 그래야 당원이 되겠다는 그 안이 통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생각에는 레닌 생각은 소수고 그렇죠 마르토프 생각은 다수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투표 붙지만 당연히 이게 이기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투표를 붙였는데 이게 뒤집힌 거예요 어찌나 집요하게 그걸 파고들고 사람들이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투표해달라고 했는지 그래서 이게 뒤집힌 거예요 그래서 나온 말이 뭐냐 볼셰비키라고 하는 말이 나온 거예요 볼셰비키의 뜻이 뭐냐 다수라는 뜻이에요 다수 그래서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다수 그러니까 소수였던 사람들이 레닌의 이와 같은 공작위에서 다수로 바뀌었어요 그 다수를 러시아 말로 볼셰비키 이렇게 하면서 그 볼셰비키가 혁명을 일으켜서 볼셰비키 혁명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뒤에 등장한 사람이 누구예요? 스탈린 사람이 등장을 해서 직업적인 혁명가들 이런 사람이 당을 만들고 그 당이 프로레테리아 계급의 지도자가 되고 수령이 되고 교사가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자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기 한번 들어가면 일평생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몸을 바치겠다고 약속을 해야만 당원이 되는 거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이런 사람들 저나 여러분 같이 그런 교육을 받지 않고 그냥 올바른 게 좋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기겠냐 말이에요 어떻게 이기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이제 이야기했던 게 혁명을 하려면 그럼 먼저 뭐예요? 권력을 잡아야 된다 그다음에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윤리도 그냥 무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그러고 나서 이런 걸 가지고 조직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그 조직을 하려는데 아주 투철한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만 공산당원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걸 하기 위해서 프로페셔널 말 그대로 전문 직업 혁명가를 만드는 그런 일을 한다 그러니까 그냥 대학가에 들어가서 마르크스 배우기 시작하면 말 그대로 모든 학문 다 학과만 독일어 학과고 학과만 공과대학에 있는 거지 그냥 가서 내내 4년 동안 뭐만 공부하는 거 이것만 공부하는 거예요 이거 공부하고 나와서도 직업이 공부 필요 없죠 그렇죠? 어떻게 공산혁명을 이루기 위해서 전 일생을 바치는 그런 사람 이렇게 똘똘똘똘 무장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다 이게 이렇게 무섭다고 하는 거를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목사가 오늘 어쩔 수 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도 이제 알았어요 이거를 제가 이걸 안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공산당은 안 된다고 해서 아주 뼛속 깊이 그걸 알아서 그래 아버지가 아주 철두철미하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공산당이 안 되는 거라고 그건 알았지만 이렇게 사람을 아주 전위부대 조직을 해서 혁명가로 만드는 거 이런 이론이 있구나 처음 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알아야 대항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번째 타픽이 뭐냐 혁명을 이루려고 하면 프로레타리아 독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프로레타리아 독재 북한 공산당 간부들의 교재 정치 경제학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혁명에서 얻은 결과물을 수호하기 위해 노동계급에는 자기의 국가주권이 필요하며 프로레타리아 독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프로레타리아 독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북한 공산당 정권에 사람들 가르치는 교과서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공산주의 혁명이 이루어졌어요 자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 반드시 프로레타리아 정권 장악 이 정도 얘기하면 괜찮은데 프로레타리아 독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서 독재가 공산주의에는 맨 끝에 가면 독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프로레타리아 독재가 들어섰을 때 프로레타리아 그가 갖는 권력이 얼마 정도냐 레닌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독재의 과학적인 개념은 어떤 것에 의해서도 제한되지 않는 어떠한 법률에 의해서도 절대로 구속받지 않는 직접 폭력의 근거를 둔 그런 권력이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독재는 법률이 아닌 힘의 근거를 두는 무제한의 권력을 뜻한다 무제한의 권력 그렇게 해서 스탈린이 수천만 죽인 거고 마오쩌둥이 수천만 죽인 거고 김일성이가 수백만 죽인 거고 그런 거예요 무제한의 독재가 이루어지는 그런 권력 이게 맨 끝에 가면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공산주의 독재가 되면 그럼 어떻게 무제한의 권력을 갖는 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땅에 그럼 나머지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생긴다 거기에 순응하면서 배급 주는 거나 먹고 부모 가서 밀고 하고 이런 사람들이랑 살아남는 거고 올바른 정신 가지고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사람은 보드피플이 돼서 다 밖으로 도망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캄포드에서 일어난 킬링필드처럼 그냥 동족이 동족을 수백만 명을 죽이는 그런 일이 이 땅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 프로레테라 독재를 뭐라고 얘기하냐 무제한의 권력이다 그래서 무제한의 법으로도 양심으로도 종교로도 막을 수 없는 그런 권력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잔인하고 끔찍한 일이 무제한적으로 벌어지잖아요 자기 고모부를 기관총인이 몰래해서 그냥 죽이는 이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고모부를 태어나서부터 다 키워주고 안아주고 업어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고모부가 그렇죠 고모하고 그걸 가서 그렇게 죽여요 자기 형을 독사를 하고 마음의 양심의 거리낌이 하나도 없어요 이 공산주의 혁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부모 자식이고 고모부고 그런 거 소용없는 겁니다 그래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수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프로레테라 독재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독재는 어떤 독재냐 무제한의 권력을 갖는 그런 독재예요 무제한의 권력 그렇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북한 공산당 간부들 교제 정치경제학에 보면 프로레테라 독재는 최고 형태의 민주주의 지금 잘 들으셔야 됩니다 민주주의 얘기하는 게 인민민주주의가 뭔가를 잘 들어보세요 저도 참 이런 이론을 들어보니까 참 교묘하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레테라 독재 아래에 있는 민주주의는 프로레테라 민주주의고 소수 착취자들을 억압하기 위한 다수 착취자들의 민주주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좀 설명을 하겠어요 제가 줄이고 줄이고 하면서 필요한 것만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민주주의가 왜 민주주의가 되냐 그 요소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러면 링컨의 연설을 들어보면 된다는 거예요 링컨이 뭐라고 그랬어요 겟디스버그 연설에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 그렇죠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 자치가 이루어지고 국민 복지가 이루어지는 이런 게 민주주의의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일당은 안 되고 다당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 당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 외에도 법에 의한 지배 우리가 법치라고 얘기하죠 또 삼권분립 삼권분립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있어야 하면 민주주의 국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공산주의자들도 다 민주주의를 한다 그래요 이게 아주 묘한 거예요 저 위에도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에요 저 위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 헌법에서 자유라고 하는 걸 빼고 그냥 민주주의 하겠다고 하면 인민민주주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민민주주의는 뭐냐 설명을 너무 잘 해놨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민주주의는 한마디로 다수자에 의한 지배다 이거 보면 틀린 말이 아니야 다수자 당연하지 그렇죠 다수가 또 민주주의 대통령 뽑았으니까 대통령이 되는 거고 이렇게 다수자에 의한 그런 지배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잖아요 국가가 있는데 국가를 지배하는 계급이 있고 이 사람들은 지배를 당하는 계급이 있다 그걸 부르주아 계급이고 하나는 프로레테리아 계급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프로레테리아가 많겠어요 아니면 부르주아가 많겠어요? 어느 나라나 프로레테리아가 많은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많죠 그냥 공산주의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부르주아는 소수고 프로레테아는 다수인데 그렇기 때문에 소수가 지배하는 건 독재지만 다수가 지배하는 거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참조하기 때문에 이게 민주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궤변이죠 궤변 그렇죠 소수가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독재고 프로레테리아가 다수니까 그렇죠 프로레테리아끼리 그게 윤리에 맞든지 진리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동의한 그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인민민주주의예요 인민민주주의가 바로 저 광화문에 촛불 들고 나와서 법 무시하고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하는 게 인민민주주의거든요 그래서 다수의 지배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참조하기 때문에 민주주의라는 거예요 프로레테리가 많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수가 다스린 민주주의야말로 윤리적이다 윤리적이기 때문에 무제한의 독재 권력을 부여해도 된다 이게 공산주의자들의 이론이에요 말 그대로 우리가 듣기에는 궤변 같지만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백 번 천번 들어서 이게 세뇌가 되면 이게 진리로 들리게 되는 거예요 무제한의 권력이 많은 사람에게 돌아가기에 참다운 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무제한의 권력이 프로레테리아 모두에게 다 돌아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거다 이런 궤변을 늘어놓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들어보면 그럴 듯 하잖아요 민주주의는 다수자에 의한 지배이기 때문에 프로레테리가 독재해도 민주주의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한 번 현실적으로 따져보겠어요 프로레테리아는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한 무산계층이에요 여러분 회사에 나가면 사장은 한 명이고 일한 사람은 수천 명, 수만 명이 되잖아요 그렇죠? 노동자, 농민, 빈민들이 프로레테리아 옛날에 소련을 보면 프로레테리아의 숫자가 수천만 명이에요 그런데 그 수천만 명이 지배자가 돼서 국가를 통치할 수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프로레테리아의 대표를 뽑아야 된다는 거 대표가 누구냐? 그게 공산당이에요 공산당 그래서 프로레테리아에게 부여된 권력을 공산당이 차지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프로레테리아에게 무제한으로 허용된 폭력과 권력을 누가 행사하냐? 공산당이 행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어떤 일이 생겨요? 공산당의 무한 독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말은 프로레테리아를 위한다, 다수를 위한다 하고는 그 다수가 어떻게 다 여러분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국민이 다 어떻게 국회에 가서 할 수가 없으니까 지방에서 뽑아서 국회에 300명의 걸 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 똑같은 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5천만 명이 프로레테리아인데 그렇죠? 이거를 대표하는 데 있어야 되지 않냐? 하나가 있어야 된다 그게 공산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레테리가 하고 있는 일이 윤리적인 일이고 도덕적인 일이고 그렇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산당이 하는 일은 무제한의 권력을 가지고 하는 그 모든 일이 윤리적인 일이다 이런 결론에 다다르게 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타픽이 뭐냐? 그러면 누가 독재를 하느냐? 오늘 말씀드린 대로 공산주의 이론의 본질은 권력을 장악하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의 윤리에 따르면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돼 자, 그래서 프로레테리아의 정권 획득, 계급투쟁에 도움이 되는 건 다 선안이 돼요 자, 그러면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무서운 윤리관으로 무장한 단체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짓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그런 단체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 단체들 중에 가장 크게 뛰어나게 되는 게 공산당이에요 그래서 공산당은 정의 분자를 중심으로 구성이 돼요 어떤 사람만 평생 프로페셔널 직업으로 공산당을 하겠다는 사람만 공산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당 투쟁으로 정권을 쟁취하고 그러면 이제 프로레테리아가 독재권을 갖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프로레테리아 독재를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련에 프로레테리아가 5천만 명이에요 5천만 명이 어떻게 모여서 독재를 못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야 돼요? 농사는 누가 할 수가 없잖아요 다 정치하러 가면 그러니까 결국은 공산당이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레테를 대표해서 공산당이 독재를 하는데 공산당도 또 숫자가 많잖아요 그 안에 수십만 명이 공산당원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뭐라 그래요? 공산당원도 이게 소련 같은 경우 전선계에는 몇백만 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백만 명이 어떻게 동시에 국회를 조직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중앙집권적 조직으로 만들어서 중앙당 위원을 또 만드는 거예요 공산당 위에 중앙당 위원 그렇죠? 그러고 나는데 그것도 또 사람이 많으니까 결국은 맨 끝에 가서 스탈린이든 뭐 흐르시죠 누구 하나가 맨 위에 가서 절대적인 권력을 갖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이런 이론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은 프로레테리아 농민들 가난한 사람들 지배당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수니까 이 사람들을 위한 그런 걸 만들어야 되지 않아요 혁명을 이뤄놓고는 그럼 이 사람들 어떻게 다 정치에 참여할 수 있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공산당이 해야 되겠다 대변하는 자로 공산당이 나와요 이것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또 그 위에 또 하나의 계급이 만들어서 그 안에 계급이 만들어지고 계급이 만들어지고 맨 위에 가면 공산당 1인 독재 김정은이니 김일성이니 스탈린이니 그렇죠? 쿠버의 이러한 존재들이 나타나서 1인 독재라는 그런 시스템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작은 어떻게 시작해요? 시작은 노동자 농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이 돼야 된다 이걸 가지고 시작을 하고는 맨 끝에 가서는 노동자 농민을 가장 많이 탄압하는 게 공산주의예요 북한에 지금 보세요 먹고 살 수가 있나?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정말 좋은 나라인 것 같아요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나도 없다니까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저런 나라 되면 곤란한 겁니다 여러분 확진자가 있어야 돼요 알려져야 돼요 정보가 공개가 돼야 돼요 이런 나라가 돼야 그게 좋은 나라인 거예요 결론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2사에서 나온 말씀을 읽었어요 2사에서 5장 20절 악을 선하다 하고 악을 선이라 그러고 선을 악이라 그러고 어둠으로 빛을 삼으며 빛으로 어둠을 삼고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화가 있을지어다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지금 이호 목사님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지금 대한민국에 이 말씀이 적용이 되고 있다 지금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화가 있을지어다 악을 선하다 하고 공산주의는 악이고 주제사상은 악한 건데 400만 명을 굶여 죽이고 6.25 전쟁을 일으켜서 500만 명을 죽거나 다치게 만들고 100만 명을 정치범 수행시에 가둔 김시일과 백두혈통은 악입니다 여러분 악이에요 선이에요 악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 많은 사람 특히 젊은 사람들이 그 악을 선이라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저 백두혈통 저거를 또 어디는 홍대 앞에는 아예 김일성이 사진도 갖다 놓고 식당에 그렇게 만들어 놓고 악을 선이라고 하는 그런 일이 대한민국 땅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 가난한 백성을 배불리 먹인 지도자들 그렇죠?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니 박정희 대통령이니 제대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사람을 다 말 그대로 독재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고서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을 지금 악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나라에 체제를 놔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이승만 대통령이잖아요 이 체제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좋은 땅에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그거를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이라고 그러고 김고같이 왔다리 갔다리 해서 김고가 지금 우리나라 국부가 되거나 했으면 이미 공산당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지금 선을 악하다 그러고 악을 선하다고 하는 이런 일이 지금 대한민국 땅에 생기고 있다 어둠으로 빛을 삼고 빛을 어둠으로 삼고 쓴 것을 단 것으로 삼고 단 것을 쓴 것으로 삼는 자들이 하나님 뭐라 그래요? 화가 있을지어다 그러지 않잖아요 화가 있을지어다 그래서 이 목사님 얘기가 그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 말씀을 피해갈 수 없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화가 있을지어다 하고 말씀하실 때는 우리 모두가 무서워서 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선을 선이라고 하고 악을 악이라고 하고 쓴 건 쓴 거라고 하고 단 거는 단 거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걸 선을 악이라고 하고 반대로 악을 선이라고 하는 그 결과는 뭐냐? 하나님의 화가 임한다는 겁니다 그게 심판의 시간이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얘기가 지금 이 나라가 심판을 받아서 비틀거리고 있나 아니면 축복을 받아서 잘되고 있나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 어떻게 되고 있어요? 심판을 받아서 안 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안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포항제철 아마 생긴 이후로 포스코가 지금 적자 매출이 지난 분기가 났는데 적자가 난 게 처음이잖아요 우리나라 역사상 포항제철이 적자가 난 거예요 적자 이런 일이 지금 생기니까 매출이 계속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요즘 한국 경제가 지금 제대로 성장하고 있냐 마이너스 0.5%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처음에 지금 얼마쯤 떨어지는 마이너스 2.5% 이 정도까지 퍼센트가 떨어진다고 하는 얘기는 옛날에 100을 지난해 100을 벌었으면 올해는 97.5% 못 번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누가 다 어려움을 당해요 부자가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의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부동산 올려놓으니까 누가 어려움을 당해요 가난한 사람이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을 위한다고 정책을 다 펴놓고는 그 정책의 그 악한 모든 영향을 다 누가 받는 거예요 가난하고 약하고 그렇죠 자기들이 위한다고 한 그 사람들이 피해자가 되는 이런 아이러니가 지금 한국당에 생기고 있는 거예요 청년 실업률 지금 최고 기록을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는 거예요 젊은 아이들이 나와서 직장을 갖기가 어려워요 저도 대학에 있습니다 저는 기계과에 있는데 우리 기계과 같으면 사실 갈 데가 너무 많았어요 그냥 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기계는 어느 공장에서 다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지는 않아요 지금 그렇지는 않아요 나와도 취직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겁니다 이게 지금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왜 생기느냐 하나님 뭐라 그래요 선을 악이라 그러고 악을 선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화가 임할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대로 그렇게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언론에서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데 범죄율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여러분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 우리 대한민국이 제일 높잖아요 지금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 소망이 없다 그러고 희망이 없다고 느끼니까 아이들이 죽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경제가 무너지고 실업자가 많아지고 범죄자가 늘고 있어요 이거 하나님의 심판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말대로 선을 악이라고 하는 그런 일이 그 땅에 이 땅에 넘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악이라고 하고 악을 선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반드시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피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나라도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북한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아무리 그럴듯하게 포장을 하고 위장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 악을 선이라고 하고 선을 악이라고 하고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좋다고 자꾸 이야기하고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을 선이라고 해야 되고 악을 악이라고 말해야 그래야 이 땅의 화평과 번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이 이 나라를 향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고 있는 이 암울한 시대, 이 심판의 시대가 이오 목사님 말씀대로는 오래 갈 것 같습니다 이게 쉽게 끝나가지 않아요 왜 그래요? 이 일을 하는 자들이 프로페셔널 혁명가들이에요 몇십 년 동안 세뇌를 받아서 이 일을 하려고 팩책을 한 대학교 돌아가면서부터 이렇게 이 일을 한 그런 사람들이 이걸 잡았기 때문에 심판의 시대가 오래 갈 거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해서 투쟁하기도 하고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애쓰는 일은 특별히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가치 있고 해볼 만한 그런 일입니다 선을 악이라 하고 악을 선이라고 한 대가를 치른 이 시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저도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우리 일산에 있는 박한수 목사님과 김한수 목사님과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6.25 이후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고 하면서 종교적인 핍박 이런 거 지난 70년 동안 거의 느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종교적인 핍박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하고 영적인 싸움을 한번 하라고 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을 주시는 기회로 생각을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정말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지 않냐 그러면서 그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점잖게 해야 된다 좀 점잖게 그리스도인이 싸우더라도 점잖게 말도 점잖게 하고 행동도 점잖게 하고 대모도 점잖게 하고 이렇게 점잖게 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이와 같은 그런 싸움을 해서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지 않겠냐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선을 선이라고 말하고 악을 악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동성애는 죄라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라고 이야기하고 정의를 정의라고 말하는 용감한 의인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 앞에 지금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것도 김한수 목사님 얘기예요 어느 누가 동성애자를 탄압을 하고 누가 차별을 하느냐 그러면서 전철 타는 거 막은 적이 있냐 식당에 들어가는 거 막은 적이 있냐 무슨 회사가 아닌 거 막은 적 아무도 없어요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아요 누가 동성애자 한 줄도 알지 못하잖아요 어느 누가 차별해요 그런데 그분 얘기가 뭐예요 그런데 소수를 위한다고 소수가 다수를 차별하는 그런 일은 생기면 안 된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반대를 하는 거예요 누가 동성애자를 무시하고 누가 동성애자를 차별합니까 안 해요 그런 일 하지 않아요 해서도 안 되는 그런 일이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다만 성적인 지향이 틀린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 성경 말씀을 전하는 목사는 하나님이 그 동성애는 죄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죄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죄라고 얘기해야지 어떻게 해야겠어요 아니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악을 선이라고 하고 선을 악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내게 화가 있을지어다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동성애자를 누가 아무도 혐오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차별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동성애자인 줄로 안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자기들 권리를 위한다고 해서 다수의 99.9%의 정상적인 사람들이 하고 살고 있는 이런 거를 이걸 법으로 뒤집으려고 하는 거 이건 우리가 옳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진실한 그리스도로 산다는 거 이건 아주 멋진 일입니다 그런데 이 멋진 일이 핍박이 없을 때는 이게 불가능해요 이 멋진 일을 할 수 있는 게 그런데 지금 어때요? 어려우니까 이제 이 멋진 일을 몸으로 실천할 수 있는 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어느 면에서 전성기가 또 오게 된 거예요 전성기가 그래서 어려운 시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축복으로 여기고 당당한 자부심의 근원으로 삼아서 이 암울한 시대도 멋지게 살아나는 우리 크리스찬 성도들이 이 땅에 많이 늘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